아빠 아직도 안 죽었네 막 딱 도착할 때쯤에 죽는 거 아니야 막? 아빠는 왜 갑자기 죽어가야? 아, 체했어 뭐야, 여기 불안한데? 일어나 저기 좀 봐 큰일 날 뻔했네 내가 동생이네요? 네 아, 귀여워 나, 내가 형이야 형아 야, 나 저기 지금 괴물 그 뭐야, 늑대야 이거? 형아 지켜줄게 아! 아니 형아 죽지마! 형아 죽지마!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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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 오, 이렇게 하는 건가요? 비켜, 비켜 몽댕이로 맞는 수가 있다 또, 또 어딨지? 빨리 빨리 따라와, 빨리 형아, 나는 컨트롤 언제 써요? 눌러봐, 지금 넌 아직, 어, 무능해서 무능하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무능하다 어디 가 어디 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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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하하 아, 그리야 아, 못 봤잖아 아, 앞에 있는 거 알려줘야지 네 아, 야 뭐야? 아, 형아 형아, 나 지금 느껴져 할 수 있는 게 없어 빨리 내, 내 옆에 바로 붙어 나 너무 무능한 거 같아 저리 가 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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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도망 안 가 오, 가자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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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둘이 혼자 있다고? 어, 이걸 혼자 있어 내가 얼마나 서러운줄 알겠지 여기 온다? 어디 어디? 가자 가자 저기, 여기서 이제 올 거야 저기 있잖아, 여기 원하이 아, 오케오케 마이크 대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열심히 하네 흐흫 자, 형은 이렇게 노력을 하네 오, 동생이 형아 아무것도 안 하고 흠 자, 아무것도 안 하고 말려 형, 형이야 형, 형, 형 형, 가자 어, 나 잠깐만 어, 나 잠깐만 흠흫 나 머리 다 탔대 흐흫 흐흐흐흫 흐흫 흐흫 게임 소리 조금만 더 올리자 아 여기 최대네 따름 괜찮네 괜찮아? 이거 괜찮은 거 같아? 날 심하고 있는데 재밌네 이거 가자 형아 오케이 앞에 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비켜 비켜라 워익이 이거 부시에 숨어있네 같이 가요 가자 오 여기 무덤인가 봐 어? 여기로 가보자 어 불 사라졌다 천사야 끝이야? 어 끝인가봐 아 뭐야? 여기 앉아 여기 이거 세이브야 컨트롤 누르면 꾹 눌러야돼 오 여기 경치좋다 가자 뭐 끝이야? 어 끝이야 이 게임에서 많은 걸 바르면 안돼 적당히 그냥 버튼 누르고 있으면 끝나거든?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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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있을거 같지 않아? 같이 눈사람 만들래 제발 좀 나와봐 오 불 켜졌어 헐 헐 사람 나왔다 헐 뭐야 아저씨 이거 알아요 이걸로 가야되죠 너도 너도 이 아저씨 근처에서 눌러봐 꾸욱 누르고 있어야돼 아저씨 도망가 아저씨가 알려주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여기 이렇게 여행을 떠나고 있냐면 아빠가 누웠는데 이렇게 된 이상 널 제물로 받쳐야겠다 도망가 도망가 너무 이렇게 된 이상 널 제물로 받쳐야겠다 빨리 빨리 눌러 컨트롤 자 어디로 가야 하는거지 우영이 다 오고 있네 내가 다 해 먹어 컨트롤을 눌러야 등이 엎프네 어 그럼 우리 어디로 가야 하는거야 수영아 수영하는 거 할 줄 아는 거 맞지? 동생은 짐이었지 어 여기서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여기서 절로 다이빙 한번 해봐 여기서 이쪽으로 아 안되네 가자 아우스잼 갈 때가 됐어 동생아 짐만 된다 자리운함 여기 또 의자에 있다 이쁘다 아 경취를 보여주는 얘기만? 어 그냥 우리 가야할 거 너인지 모르겠어 어디로 가야할까 날 따라와라 알다 이쪽 있는데? 여기 아닐까 여기? 그 시프트 좀 눌러봐 여기 뭐 있잖아 가자 나 하는 거 보고 따라와 어우 좋아 동생아 우리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가 우리 이게 이 게임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는데 컨트롤을 누르고 있으면 스페이스가 작동을 안 해 그럼 내가 듣고 갈게 아 이거 뭐 기다리고 있으면 나 먼저 갈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어렵지? 잡아 좋아 좋아 이제 내가 한 대로 따라오면 돼 갈게요 예 쭉 가야 돼 쭉 쭉 누른 다음에 네 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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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떼면 떨어져 어 떨어져야 저거 잡지 너부터 가 너부터 점프 아 어떻게 왔는데 옆에 꾹 누른 다음에 떼다가 다시 눌러야돼 옆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응 됐다가 간다 쭉 가 쭉 손 내밀 때까지 어 떼 다음에 다시 잡아야 돼 알았지? 어딜 떼야돼? 여기를 뗀 다음에 다시 눌러야돼 여기를 뗀 다음에 다시 눌러야돼 야 어디가? 나 왜 안 죽었지? 치매로 가버렸네 형아 근데 여기 야 나 왜 여기 있어? 형아 여기가 길인데 형아 여기가 길이네 내가 길을 찾아왔어 그게 맞지? 나야 아 명줄이 왜 이렇게 길어? 포기해 좀 침 안내잖아 형 어디갔어? 형 나 이 뼈야 가자 형 너 못 일어놔 가자 송아 송아야 이거 뭐지? 내가 여기 잡고 잡고 있을게 올라와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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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뭐야? 아 뭐하나 어허 형 다시 잡아봐 자 다시 잡고 있을게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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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아직 못 옆으로 더 가봐 어허 이쪽으로 가? 어허 어허허 어허허 뭐야 올라오지 말아봐 난 더 옆으로 가볼게 아니 가봐 저 끝으로 가야되나봐 어허 아멘 아 버려 밑에 또 있는데? 저거 어허 어허 조심해 어êmement 아 저 끝으로 가야되나봐 이거 하아니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있어봐, 가만히 가자 진짜 형왕 개고생하네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애 동아 동아 동아, 나 너무 어려워 인생에 쉬운 일은 없는 법이란다 자, 빨리 올라와 가자 무서워 다이아 거의 다 가온 것 같애 수리장서야 이제 올라와봐 아니 뭐야 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였어 한성 야, 같이 다이아 가야지 너 혼자 심해 가면 어떡해 살려줘 가자 이거 어떻게 올라가 이거 어떻게 올라가 돌mee 정신 차려 형, 괜찮아 형.. 가자 아직 우리 갈 길이 멀다 근데 여기 도대체 어디냐? 이 소는 뭘까? 그런가봐 우와 우와 너무 무섭게 생겼네 얘 엄마야 엄마 형은 또 상태 왜 이래? 나야? 어? 손에 아빠 있다 나 이제 못 움직여 너 움직여봐 손에 아빠 있어 뭐지? 거기가 아닌가봐 딴 데 가서 한번 해봐 어 턱 완전 뾰족하다 너야? 우에에에에에에 형 오늘 한잔했다 아아 어떻게 가야죠 뭐지? 꾹 누르고 있어봐 뭐지? 눈을 찌르면 된대 눈 쪽에 가서 한번 해봐 오 마 마이 아닌 거 같아 뭐지? 어? 나야! 아 버디! 나야! 얘가 나 고생만 시킨 거 어? 죽빵을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흐흐흐흐흐 는 꿈이었어 흐흐흐흐흐 흐흐흐흐 흑 하 말하지마 올라가자 어? 저기 뭐있다 어 여기는 왜있다 바살아럴려 하는데? 빨리 빨리 구해줘 구해줘 빨리 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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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 올라가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저기 줄 있잖아 어디? 오른쪽에 줄 있잖아 오른쪽에 줄 있잖아 빨리 빨리 올라가 올라가 빨리 빨리 아저씨 왜그랬어요 어? 누가그러래 주방맞고 싶어 빨리 살려줬으니까 돈 내놓으세요 주거지 보관 다녔어? 아저씨 빨리 돈 내놓으세요 구해줬잖아요 너가 한번 해봐 이러면 김치부 너가 꾹 누르고 있어봐 아냐 아저씨 지금 정신을 못 차렸네 아냐? 왜 왜 그런거지? 한번 볼까? 아 이게 한명이 할때는 그게 안되네 왜지? 뭐지? 어? 어 여기 뭐 있네? 무슨 시체인가요? 타, 타버렸네 이런 왜 왜 탔지? 아저씨 내려갔는데 어? 같이 가 같이 가자 내려와 오케이 들어가 보자 아저씨 그러지마요 네 지금 동생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어 저기 뭐 있어 상자 비스무리한 거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게임의 질병적인 단점 건드롤 키를 누르면 스페이스가 작동을 안하는 아주 치명적인 야 빨리 올라와 무섭다 꾹 누르고 위로 위로 올라오면 돼 좀 더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올라와야 돼 너무 잘해 너 한번 열어봐 가지고 가지고 필요 없어 필요 없다고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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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이 보물은 우리 거야 저 아저씨가 우리가 이제 살려줘서 지금 부은한 거거든 이거 갖고 가면 돼 그냥 아 뭐야 아저씨 저 뺏어봤어 아저씨 저 돌리니까 살아나는 거야 아저씨 가족들이네 이게 안타까운 일이야 어 여기 무덤이다 충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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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안녕히 계세요 일단 이 아저씨한테 가는 길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애 동장아 좀 비켜봐 물어볼 데가 아닌가 봐 그냥 가자 가자 다시 어딜 가야죠 자 위쪽으로 우리는 올라가 봅시다 어 여기 꽃 있다 아무것도 아닌가 봐 신발에 흙 들어갔어요 여기 철창 역시 나는 말라가지고 그냥 빨리 빨리 일하십시오 아주 그냥 그냥 뭐 하는거지 여기? 응? 누가 서르지 위에 뭔가 조작하는 거 보이지 않아? 형아 왜 못 와? 형아 형은 살쪄서 못 가 형아 똥떵해 형 형살 쪄서 어? 빠르다 빠르다 나 이제 가 고정이 안 되는데 어 여기 들어가봐 아 나 뱃살 때문에 못들어가 야 나 위로 올라가봐 저기에 매달려서 날아갈 수 있는 것 같애 나 오게 기다렸다가 지금이야 제가 동생아 너와 함께한 추억은 이찬에게 잠깐 빨리 뛰어 뛰어 내 옆으로 옆으로 뛰어 동생아 왜 아파 아 왜 아파 아니 이게 어려워 이게 어떻게 돼 아 언니가 다리를 한 번 놔줘봐 다리 아 여기 다리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너가 옆으로 뛰어넘는 것 같애 저 날개여질때 뛰어! 지금이야! 아 오오올 오오올 잘 졌지 이거 빨리 내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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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내려 내꺼부터 내려야돼 그래야 이렇게 아니지 이걸 올렸다 내리는거 아냐? 아니네 이 다리가 있네 어 됐어 어 걸어 걸어 내려 걸어 컨트롤을 누르면 이게 심포스 스페이스가 내려봐 아니 1, 2, 2 아하 와하 으흐흠 가자 흐흐흐흐흐 나 너무 잘 하는 거 같다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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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흨 할 말이 없네 앉아 앉아 약약물 봐야지 오케이 아 저기 앞에 뭐 이상한 청이 보이는데 이럴때 맥주 한캔 타악 캬 가자 오케이 우리 술 마실 때가 아니야 야 동생 먼저 동생 먼저 안전한지 일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갈게 또 흔들어 들어긴 한데 아 안전해? 응 괜찮아 가자 이제 어디 가야지 너 자 이건 내가 확인할게 소인님 누누 잘 어울릴 누누? 동생으로 삼켰지 그거? 롤 캐릭터? 어? 아 그래 내용 설명 다시 할게 우리 아빠가 갑자기 알아놓았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저기 지도에 그려진 대로 가서 뭐 구해와야 된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야 오우 동찌로 삼켰지 자 알았지? 형만 믿고 따라와 자 문 열자 먼저다 먼저다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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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닿지 안녕 개고생 자 에이 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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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양이다 이걸로 어디로 가는거지? 우리 어디로 가 양 타고 어디로 가는 것 같은데 밖으로 일단 나가볼까 우리 양한테 이름 지어줘 메리 그럼 난 써니라고 할게 가자 써니 써니 메리 가자 얘가 앞을 못 봐 자 우리 동료 찾으러 가야돼 새로운 낙하마를 찾으러 가야돼 동료가 되라 날라다니는데 아무것도 안하는데 혼자 가세요 가자 가자 엇 보호 옆에서 우리 찾으러 왔어 야 사냥이라 그런지 잘 탄다 타네 잘가 써니 메리 가버렸어 우린 다시 갈 길이나 가자고 그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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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